오늘 저는 여러분께 보겸님을 향한 악플다는 여자들의 정서적 심리상태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간단하게 배경설명을 해야하는데 보겸님은 보이루라는 자신의 시그니처 인삿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줌 내나는 윤지선 아줌마가 보이루라는 단어의 보자가 들어간다고 이 단어는 여혐단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여성들은 그 등신같은 논리에 동조하여 보겸님을 향한 집단 난타를 시작했죠. 그리고 보겸님은 윤지선 아줌마를 상대로 소송전에 승리하였고 보이루가 여혐용어가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생방송 플랫폼 취지직과 미팅을 하는 영상을 올렸고 여기서부터 영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심한 기자 중 한 명이 보겸님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됐고 그 어떠한 배경설명 없이 여혐 논란 중에 성형하고 잠숫한 적이 있다 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기사로 써내게 되죠. 말을 할 거면 줌 내나는 윤지선이 패배한 소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쿵쾅이들이 보여줬던 한남유충남염 단어에 대해 언급해야 하지만 그런 언급 없이 마치 보겸님이 나쁜 짓을 했던 유튜버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이 여자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댓글에서는 여혐 논란이 아니라 윤지선 아줌마의 남염으로 방송이 중단된 거다 똑바로 써라 라는 의견이 베스트 댓글이지만 애석하게도 154개의 비추가 박혀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어만 사법기관에서 이미 확정지은 사항이 윤지선의 패배이고 윤지선 그 아줌마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후원받으려고 책팔이 똥꼬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쿵쾅이들만 그 사실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여러분은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기자 생긴 거 들먹이며 여혐하는 댓글 봐라 대한민국 20대 남자들 수준 참 암담하다 라는 이 여자를 뒷조사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여대에 할당되는 약사와 의사 변호사 TO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댓글에 대해서 여대가 왜 생겼는지 공부하고 글이나 써라 여대에 발작하지 말고 나는 한심한 댓글을 다는 인간이었고 여자들 명품에 미치지 말아라 라는 일침에 된장려 프레임 씌우지 말고 남자들이 오히려 명품에 더 환장한다는 말을 하죠. 또한 전장현의 불법 시위에 대해서 저렇게 불법을 하는 이유가 뭔지 공감 좀 하라는 미친 소리까지 합니다. 이 여자는 전형적인 FM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겸님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한국 여자는 모두 FM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렇다면 이 한녀의 논리대로 한녀의 의견을 반박해보겠습니다. 이 한녀는 남자들이 기자의 외모를 가지고 여혐해서 수준 났다 말했는데 우리 한녀들 역시 보겸 기한 안 씻고 냄새나고 비위생적이고 머리 긁을 때 비듬 우수수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빠꾸 없이 외모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녀의 논리대로 한녀들은 수준 참 암담하죠. 단순 100% 생긴 것 때문에 남자가 싫다는 이 한녀들의 모습을 보고 FM하는 여자들은 느끼는 게 없을까요? 보겸님 음침하게 생기고 눈빛이 구리고 쎄한 느낌이 든다는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 우리 한녀들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 안 하는 인간들일까요? 보겸님을 얼굴만 상상해도 기분 나빠진다는 뀨아익이라는 이 여자의 신상을 살펴보면 이 여자는 놀랍게도 엑스지의 레이저 제모를 받을 정도로 남성과의 성관계에 진심인 여자였습니다. 또한 남성을 혐오하는 뀨아익 이 여자는 시간이 많아서 애견 미용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는 한녀였고 역시나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백수년이었습니다. 한심한 백수년이 대출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여자이기도 하며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려서 졸피댐을 먹는 여자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겸님에게 저딴 댓글을 다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FM하는 여자이고 성관계 도착증에 걸려 XX의 레이저 제모까지 하는 여자이고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백수년의 애견 미용과 카페 취직을 꿈꾸며 대출을 받기 위해 드릉드릉하고 우울증에 걸린 여자였죠. 이런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현실감각이 없냐면 2009년에 가입한 주택청약을 돈 때문에 해제하려는 대가리 텅텅 빈 여자라는 사실을 보시죠. 이런 여자들이 보겸님의 인생을 가지고 한심하다 짓거린다는 겁니다. 참 진짜 대단한 여성인권 운동가들 납셨다 그쵸? 남 인생 지적할 시간에 망해버린 지년들 인생이나 챙기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한심한 여자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 도태되는 그날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줄 요약 여자에게 된장력 프레임 씌우지 마라 요즘은 남자들이 명품 더 사는 된장남이다 라는 뇌피셜을 찌그리는 우리 여성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리포지터리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명품 소비행태에 대한 논문을 보시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명품 구매이도가 높았습니다.